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가상자산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온 김남국 의원이 주말인 어제 민주당을 전격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탈당과 별개로 필요한 부분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엄정히 조사한 뒤 징계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소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보유 의혹 9일 만에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당과 당원에게 부담을 주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 회의 중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해명이나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여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가상화폐, 돈 봉투 사태와 관련해 당의 세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이재명 대표를 재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격론 끝에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의원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통해 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또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내역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이재명 pan. 이재명